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16기 여성 출연자분들 중에서 결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아이가 없이 이혼을 하신 분은 정숙님 그리고 옥수님이고 나머지 네 분은 혼전인신으로 결혼까지 이어진 분들입니다. 아이가 없으신 분들 중에 옥수님 같은 경우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긴 하지만요. 혼전인신을 두고 커뮤니티의 여성 출연자를 상대로 지나치게 비난 섞인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입률도 높은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혼전인신으로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지부터 우선 좀 생각해 봤습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혼전인신으로 결혼하는 비율은 2010년 16.9%에서 2019년 23.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0.78%인 나라에서 상당한 비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전인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해요. 한국에서 결혼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프로포즈 하려면 570만원이나 든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남들만큼은 준비해야 결혼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인데 높은 집값 그리고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혼전인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임신 핑계를 대며 결혼식을 미루거나 결혼 준비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겨야 그제서야 적당히 몇 빌라 월세라도 구해서 시작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이를 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전인신으로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보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혼전인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전인신을 한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인 평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혼녀로 아이 키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인 전에 아이가 생기면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긴 하겠지만 아이를 볼모로 상대의 애정이나 관심을 얻고 사랑을 확인하려는 여성도 있기 때문에 혼전인신으로 결혼 결정을 서둘러 얻어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혼전인신으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꾸준한 비율로 혼전인신으로 인한 결혼을 하는 것 보면 말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16기 여자 출연자들 중에 누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살펴보면요.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듯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덜하고 현실감 있게 살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마음의 때가 좀 덜 묻은 신체 건강한 분이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출연자 중 정숙님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재혼할 시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영숙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좋아해준다고 해도 생각해 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날 닮은 아이도 있으니 자신은 만족한다. 이러면서 아직은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좋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엿보입니다. 한국에서 여자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염두해 주지 않은 물질적인 편안함에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본질을 잃게 되니 분명 어떠한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자님은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자료 화면에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순자님 같은데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분에 의해 갑자기 강제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거라면 그래서 그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면 아직 감정 정리조차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되고 안정된 가정을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만 바꾸고 그 전 생활과 동일하게 살아가겠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것이 목적인 분이니까 그게 누구든 설레이는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느껴집니다. 같이 게임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친정아빠 카드로 생활비 하던 그 시절의 남편 툴을 찾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순자님 같은 분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분이라 질 나쁜 분들에 의해 로맨스 스캔 같은 일에 꼬이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영장아님은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이시기는 한데요. 나를 좋아해주는 상대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하는 편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중에 느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줘야 한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트러블이 좀 있으실 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력으로 읽어내는 과정이라는 느낌보다는 내 위주로 판이 돌아가야 하는 성향의 분인 것 같아서 타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지 솔로나라 생활들을 지켜보면서 체크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철이 든 7살짜리 딸과 관련해서도 좀 걸리는 게 많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너무 세상에 때가 많이 무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을 가진 분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오랜 연애를 통해서 서로가 익숙해진 후에 아이가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고등학교 이후나 성인 이후에 나이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수님은 다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건강 쪽이 좀 많이 염려가 돼요. 옥수님도 그런 걸 좀 아시는 건지 다른 건 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고려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건장한 간병인을 고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재혼으로 여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를 때 주요하게 볼 것 중에 건강을 언급했는데요. 솔로나라 오박이 가능하려나 염려될 정도로 체력이 어떠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옥수님은 전 결혼식을 뭔가 자신의 강점인 듯 표현하는 것이 좀 걸렸거든요. 그냥 해맑은 소녀 같은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뭐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자랑하는 형식의 설명이었다면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이분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분 생활을 좀 더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숙님 사춘기 따님 분이 방송도 보실 것 같고 유튜브 리뷰들이나 댓글들도 보실 것 같아서 염려가 좀 되고요. 일단은 현숙님은 대화가 좀 잘 통하고 대화를 잘 받아들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지나치게 맥락을 벗어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분들 경우엔 단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근데 현숙님은 현숙님 자체랑 결이 잘 맞고 쿵짝이 잘 맞는 짝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3기 광수님 같은 정도로 특이 성향이 아니고서야 이분과 대화를 원활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할 련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툭툭 내뱉듯이 쉽게 쉽게 말하는 말투와 주절주절 영혼 없이 대화하는 것들이 좀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이분은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차원의 분이 아니고 그냥 이분과 정서적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좀 드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출연자입니다. 이제 16기 1회분의 방송이 나온지라 방송이 좀 진행되면 출연자분들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님, 옥순님, 현숙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자 출연자분들은 아직 가슴 속에 한이 많이 맺혀 보여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감정의 고리를 일단 일단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전에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웨딩드레스도 못 입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이런 생각들이 다 과거 시점에 머물러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숙님 정도만 재혼할 준비가 되어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솔로나라 내에서 남성 출연자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으시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머지 회차 즐겁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